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고요. 그 모든 원인은 그릇이 작기 때문이에요.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은 그릇이 작기 때문이에요. 원인은 그죠? 우주만큼 그릇이 크면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교실만큼 크면 우리 40명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내 그릇이 종재기만 하면 조금 큰 그릇만 담을 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못 담으면서. 그죠? 보세요. 물아자는 피차지형야오. 시비자는 희노지원야라. 이것만 갖고 글을 써도 진짜 대작이에요. 물아자는 물은 다를 타자 타물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과 아는 나지요. 남과 나라는 것. 우리라는 말이 반대가 물아자예요. 너는 너와 나. 이렇게 갈라놓는다는 것은 피차지형이예요. 저것과 이것의 형체로 드러나는 거고. 시비자는 하늘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꼭 자기 그릇에 맞지 않으면 비라고 한단 말이죠. 그죠? 시비자는 옳다라고 하고 그르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희노지원야라. 기뻐하고 성질이 나는 그름이 된다. 이거죠? 시비를 따지게 되면서부터 성질도 나고 기쁨도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 곡, 부륙이 백하. 무릇, 저 곤이라는 그 새는 목욕하지 않아도 희고. 본래 태생이 하얗게 태어났으니까. 오, 불, 거미, 흑하나니. 까마귀는 검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거무니. 흑백지 지른 검고 흰 그 바탕은 고유 자연이니.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니. 본래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예요. 지기의 자연이 불가하와 분변 즉 시비하종이 추리며 그 자연스러움을 알아차려서 억지로 분변을 하지 않게 되면 시비하종이 추리며 옳고 그름이 어디로부터 나오면. 그죠? 나올 거리가 없잖아요. 견, 아, 여물이 불편어 사기 짓. 피차하유이 형이리요. 아, 여물. 나와 다른 사람을 보아서. 아,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개성이 있고 형체가 다르고 다 한 거 있죠? 그것을 보고서 불편어 사기. 사사로운 자기한테 치우치지 않게 되면 피차하유이 형이리요. 적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형체가 드러나겠는가. 너답고 나답다. 서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을 거라 이거죠. 시비 무변하고 옳고 그름을 이 변자가 분별할 변자로 해석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고 피차하유가 아니면 저것과 이것을 간 사이 두지 않는다면. 즉, 분한 무의 생일이라. 분과 한이 말미암아 생길 것이 없다 이거죠. 생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네 거 내 것으로 가르고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 나는 옳고 네가 그르다. 이렇게 하는데부터 이제 화가 나고 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수연이나 허정불유제 상의로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나 허정불유자, 허정이라는 말은 아무 거리낌도 없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사람 어떻게 보면 달관한 경지 그런 사람이라야 거기에 해당될 거다 이거죠. 법류혈기, 막불류분증 무릇혈기를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은 분을 두지 않는 이가 없게 되면 분이 능취하고 성질이 날 때 능히 꺾고 그 성질을 꺾고 한이 능어기니 한이 있을 때는 억제할 수 있으니 억가위현외로다. 억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대로 불이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생기고 한이 생기는 그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부, 투서, 불중직, 총월, 용략하고 투서라는 것은 쥐를 잡는 거예요. 투서, 부중이라는 말은 쥐를 잡으려고 하다가 쥐를 맞추지 못한 거니까 쥐를 때려잡지 못하면 총월 용략하고 한 다리 다 하도록 이니띠고 저리 띠고 해요. 누가? 내가. 쥐를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휘문 불거즉 휘문이라는 것은 휘자는 손으로 휘젓는다는 뜻이고 모기문자잖아요. 모기가 자꾸 나를 물으려고 할 때 손을 앞머리 휘젓어도 모기를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총석불매하나니 밤이 다 가도록 참을 이루지 못하나니 이게 아주 사람 화딱질 나는 거잖아요. 심류, 소격의 마음의 격 격한 바가 있게 되면 마음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겸연, 불평자는 상인지 인정지, 상여라 겸연이 불평 겸연이라는 것은 멋졌다. 그렇죠? 마음이 편치 않다. 마음이 편치 않아서 불평 마음을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지, 상여라 사람 감정의 정상적인 거다. 연이 종지, 불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종지 그 사람 감정을 그냥 풀어놔두는 것이 종지예요. 종지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즉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서 경계하지 못하고 절지, 불력 즉 절제하기를 힘쓰지 않게 되면 상, 화, 해정, 하야 화를 화에 손상이 띄고 발음을 헤쳐서 도원 속화이 패신 천으로다. 돋자는 도둘돋자예요. 우리 심지를 도둔다. 화를 도둔다. 돋군다. 이렇게 하세요. 원망을 도두고 속화 속자는 불을 속자예요. 화를 불러서 패신 천으로다. 몸을 망치는데 빠르게 될 것이다. 부천지는 이 용재 위덕하고 그 반대인 글을 쓰는 거죠. 무릇 천지는 용재 위덕 하늘은 용납하는 것이고 땅은 실른 거잖아요. 천지는 용재로서 덕을 삼고 군자는 이 관유 위덕 아니 군자는 관유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으로서 강함을 삼으며 천지지간에 함을 부르며 천지 사이에 어떤 물체가 있지 않으며 어떤 물체인지 다 있잖아요. 선선 오아카야 그런데 천지간에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서 병력이 불쌍패하니 그러면서도 함께 길러주면서 서로 어그러지지 않아요. 어긋나지 않아요. 병력이 불쌍패라는 말은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선선 오아악 이라고 읽어요. 선을 좋아하고 선을 선으로 여겨주고 악을 미워해서 이게 뭐예요? 천지간에 보면 천둥 번개치고 벼락 맞고 하잖아요. 그것도 미운 것을 잘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나거나 땅이 이렇게 돼가지고 갈라지는 것도 그 부분을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도 천지간에는 모든 물체가 부딪힘 없이 서로 상존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천지로 해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돌이다. 명 유소 불견하고 밝기가 너무 밝다 보니까 밝기가 보지 못하는 바가 아니요. 밝아도 이렇게 해석이 해야 되겠네요. 밝아도 보지 못하는 바를 두고 총 유소 불문 하며 휘발 글 총자 지요. 아무리 잘 듣는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는 바를 두며 사유 소 당구라고 이래는 마땅히 구필 바를 두며 거대덕 사 소가 잔여 대덕을 들었으고 소가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은 군자지 의리라 군자의 의리라 이거지요. 위에는 천지 도라고 했고 밑에는 군자의 의라 군자는 하늘과 땅 천지의 도를 본받아서 본받는게 아니라 체득을 해서 몸소 옮기려는 사람이니까 군자가 이치에 박다보니까 아무리 밝아도 슬쩍 덮어두고 갈 자리가 있다. 그게 바로 명유소 불결 그리고 또 군자라고 해서 들리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바도 있고 이게 다 용납하는 마음이죠. 또 때로는 일을 하다보면 굽혀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대덕을 들어쓰고 소가를 용서해 주는 것은 군자의 의리다. 시일호 그러다보니까 천지간에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산수 장질 하고 산과 수는 이게 수풀 숫자예요. 늪수 수풀수 저 산수 같은 거기에도 장질 질병을 감추고 있고 산이 좋다고 해서 산 아무데나 갔다 하면 사람 죽고 그죠? 저 물가에 숙가에 좋다고 해도 거기도 잘못하면 빠져 죽을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천택 나무하며 냇물이나 연못은 또 더러운 물들을 다 받아들여 그잖아요? 근유 니카 하나니 근유 두글자 는 이게 옥돌 근 옥돌 유자예요. 중국에서는 근유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더라고요. 옥이라는 거예요. 옥에도 하 하는 하자가 있다 할 때 옥에도 티가 있다는 티 하자예요. 아무리 귀중한 그 옥돌이라 하느라도 하를 숨기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있으니 말이에요. 개 군자 미상불 이 함용 믿어 가고 대개 군자가 일찍이 함용 함용 하는 것으로서 덕을 삼지 아는 바가 없고 분한 위협 하야 그러면서도 그죠 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는 그것을 덕으로 하면서도 분한 위협 하야 그런 군자라 하더라도 옳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한테는 화를 내고 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분한을 위협 분한을 끼고 있어서 끼고 있었으니 역관 왕 고 성패 지적 하면 역력기 옛날 옛날에 지난 옛날 성패의 흔적을 관찰해 보면 미 불 유자라 여기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더라 이거죠. 아무리 군자라 하더라도 군자는 수호지심도 다 있고 그지요 측은지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옳지 못한 것은 미워할 줄도 알고 그죠.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식으로 이러므로 그 용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므로 선진이 면주 부적이 진륙 하고 선진은 사람 이름 이에요. 선진이란 사람이 면주 부적 이 면주 할 때 주자는 투구 주자예요. 투구 투구를 쓰고서 전쟁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선진이란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투구를 벗어던진 채 적진으로 뛰어들어갔대요. 그래서 진육 진나라를 욕먹었고 형가 형가 아시죠? 형가 비수 정수이 연약하며 이 형가라는 사람은 연나라 그 태자를 구하려고 비수를 품고 갔다는 거잖아요. 형가는 그 비수를 영수 적에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자기도 잡혀서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서 연나라가 약화됐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때로는 군자가 이렇게 이렇게 너그럽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화를 당할 때도 있고 인생이 굴어 연파이 조강하고 반대로 인생은 인상여라는 사람이지요. 인상여하고 연파라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우정을 뭐라고 합니까? 문경지교 문경지교라고 문경지교라고 하는데 문경지교는 발단이 조나라하고 옆에 있는 진시황 할 때 진나라예요. 그 나라가 붙어있는데 이 조나라는 작은 나라였어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변화라는 사람이 화씨 지벽 이래서 구수를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강한 진나라가 탐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나라 임금이 조나라 해문왕이라는 임금이었는데 그 임금한테 진나라 성 열 다섯 개를 줄 테니 그 화씨 지벽 구수라고 바꾸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뻘한 거짓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여기 조나라에서는 저 강대국의 요청을 거절하자니 우리를 공격해올 거고 이걸 갖고 가서 성문서 주세요 라고 가자니 그냥 그것만 꿀떡 먹을 것 같고 참 진태양란에 빠져있을 때 이 인상여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인상여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한번 글물을 띄고 가겠다. 그래서 그 구슬을 가지고 상자도 싸가지고 가기 전에 여기가 진나라하고 조나라가 국경이라면 이 조나라 이쪽에다가 여기를 다섯 겹으로 군사들을 배치시켜놓고 이 조나라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기마병 다섯 명을 손출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거기 간 거예요. 진나라 조정으로 딱 가서 보여주니까 진나라 인생이 그걸 보고 반해가지고 어 하면서 이렇게 조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화만 하고 성문서 내줄 생각은 아닐까 아닙니까. 원래 군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자 이 인상여가 뭐라고 말했냐면 폐하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 귀한 옥을 갖고 계시려면 이 아무리 귀한 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도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자마저 알고 갖고 계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잠시 저 모시지요. 제가 하자를 가르쳐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상황이 딱 그러니까 좋아하던 임금이 그래하고 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인상여가 그것을 들고서 그걸 받자마자 여기다 탐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흔드는 진나라에서 우리같이 작은 조나라와의 약속을 어기니 우리같은 작은 사람들 작은 나라에 하찮은 사람들도 신의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진나라 임금께서 우리같이 작은 나라와 약속을 쳐버리시니 참 우리같은 이런 사람만 또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이거를 맡기느니 차라리 이거에다가 머리를 쪄서 죽고 말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머리에다 찢는 척 하면서 거기 만조백관 앞에 거기서 펴가지고 직접 구석에 있는 기둥에다가 빡치기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냥 나오면 빡치기가 안되잖아요. 그죠? 막 뛰어서 그걸 가지고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같이 진나라 국경을 넘어서 가고 있을 국경을 넘기 직전쯤 됐는데 조정에서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추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갔던 거고 여기는 갑자기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추격자가 이 사람들을 따라 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갔다 왔다고 해서 그 구슬의 하자가 없이 갔다 왔다 해서 완전할 만자에 구슬 벽자를 써서 완벽 이라는 말이 나온거죠. 거기서 나와있는 여기 그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연파라는 장군은 지금 말하는 국방부 장군쯤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옛날에 전쟁은 수도 없이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내고 싸워서 그 자리 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목숨을 내걸고 수차례 그렇게 해서 그 자리 올랐는데 연파는 아예 인상에는 구슬을 한번 갔다 왔다 해서 상을 주는데 연파보다 위쪽에 자리를 준거 그래야 이 연파가 혼자 생각할 때 야 진짜 저건 꼴보기 싫다 내가 만나기만 하면 한번 골탕을 줄 거다 늘 이렇게 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연파도 밑에 수화가 있고 인상회도 밑에 수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인상효의 귀에도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들어가자 인상효가 이제 어느날 같이 길을 이렇게 나서는데 연파 팀이 이렇게 오고 있고 인상효 팀이 이렇게 오는데 인상효가 더 높으니까 비켜라 하고 갈 수 있는 길인데도 이렇게 오다가 중간에 새끼리 있는 길을 빼버렸단 말이죠 빼니까 인상효 밑에 있는 수화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까 아니에요 저런 놈이니까 그렇다는 놈 그럴까 아니에요 그러자 어느정도 딱 가서 대열정비를 딱 하고서 하는 말이 나는 사사로운 그 원한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 사적인 원한 반대는 주로한다 거기서 선공후사라는 고사가 생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딱 하고서 내가 그래서 피한 것이지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진나라 조종에 가서 진나라 임금도 꾸짖군 사람인데 이 작은 조나라의 연파장군쯤 무서워서 내가 피했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인상효 밑에 있는 소화들이 아주 감탄을 할 거 아닙니까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그 소문이 연파의 귀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들어가니까 연파가 생각할 때 역시 나는 한수 아래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육단이라고 하죠 육통을 다 벗고 까시 한 짐을 질거지고 가서 용서를 빌으니까 인상회가 벗은 발로 나오면서 이게 어인일이시요 일어나시요 이렇게 둘이 들어가서 앞으로는 목이 잘리기 전에는 우리의 친구간의 우정을 변하지 않겠다 거기서 문경지구라는 말이 나온거에요 그때의 인상회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구로연파 연파한테 굴복을 했어요 굽혔어요 굽히면서 조강 조나라가 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강한 진나라가 우리같이 작은 조나라를 공격해오지 않는 이유는 무신인 연파 당신이 있고 무신인 내가 있기 때문이지 두 호랑이가 싸우면 분명히 한 마리는 죽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연파를 설득했다는 거죠 그 후로 조나라가 강해졌고 장량이 납리어 비교이 한창이로다 장량은 누군지 아시지요 장량이라는 사람이 신발을 비교라는 다리 거기에서 신발을 갖다 줬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황석공이에요 장량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비교라는 작은 다리가 있는데 어떤 노인이 신발을 옆으로 강문에다 던져버리고 여보게 젊은이 저것 좀 주워올 수 있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 그러면서 가서 장량이 딱 보니까 그분이 비범은 사람이 안 같으니까 신발을 주워주니까 반대 신발을 뚝 던진다는 거예요 또 저것도 주워주게나 아무 시름내지 않고 예 그러지 가서 주워왔다 그러자 신발을 또 하나 던지는 거죠 역부로 그러면서 신발을 주워오고 세 번째 주워다 주니까 그때서 자네한테 내가 귀한 것을 하나 가르쳐 주겠네 어느 날 노년 노월 볕진 날 어디로 오게나 거기 가서 보니까 가보니까 그 자리에 황석공이가 누런 돌만 있고 바위만 있고 바위 밑에 책자 한 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없고 거기서 나온 책이 황석공 비서예요 황석공 소서 그거예요 장량이 남미어 비교인 장량이라는 사람이 비교라는 다리에서 신발을 갖다 들이면서 한창이르다 한나라가 창서하게 됐다 이거지 부 불분어 상정지 소분하야 무릇 상정지 소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질내야 할 바에 성질을 내지 않아서 그죠 이인 미강자는 참을 인자 인내로서 강함을 삼는 사람은 강박대연이에요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고 불승 일조지 하나야 하루아침의 분한을 이기지 못해서 망심 욕국하야 자기 몸은 죽고 나라는 욕디게 해서 심불 죽이자는 마음에 주축이 리는 기운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약 막심원이라 이보다 더 약한 것은 없다 이거죠 코로 그러므로 유능 최강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이 말 많이 아시죠 약능 제강이라 약해 보이지만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제어할 수 있더라 이거죠 부 유한 인지심이 바로 색사자는 풀과 언지니 무릇 유한 인지심 그 유한 인지심 남한테 한을 품는 마음을 바로 색사 바로 사색 말로 토해내고 얼굴빛으로 토해내는 사람은 불가 언지니 지롭다 라고 말할 수 없으니 고인 유언으로 내 옛사람이 말을 하되 희소지노 심어 열제라 하니 희소지노라는 것은 웃으면서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척 성은 내면서도 웃음을 이렇게 성낸다 웃으면서 화를 낸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죠 그것이 심어 열제라 열제라는 이게 찢어질 열제라 눈초리 제자예요 그래서 찢어진 눈초리로 이렇게 자려보는 거니까 아주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눈을 버럭뜨는 것이 열제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성내는 것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것보다 심하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능재강 양능재강 그리고 큰 그릇은 화를 내는데도 남한테는 웃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 속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것이 눈을 불안에 뜨면서 화를 내는 것보다 심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사언이 신의 유다 그러니 이 말이 참으로 그렇도다 이거죠 연이라 그러나 제수원자는 원하는 바는 이 본인 이 글을 쓴 본인이 원하는 바는 분한 지레에 성질이 나고 한이 찾아올 때에 서 이리 천천히 이치로서 살펴서 용의소진 용납 받아들이면서 소진 그것을 소진시키는 것이니 천천히 녹여내는 것이니 여 해지여 수 은 이로다 마치 바다 바다가 물 저 물이 바다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것이다 바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하천에서 더러운 물이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천천히 바닷물이 그거를 정화시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이치로서 저게 이치상 맞는 거냐 이치로 가세히 살펴서 서서히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녹이라는 거죠 덕인 부르와야 덕을 갖춘 사람은 누가 없어서 평약 추수하고 그 평정한 평정심이 마치 가을 물과 같고 가을엔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한 맑은 물을 추수라고 하잖아요 조자 조자 술박 가야 조급한 사람은 덕인의 반대말이 조자예요 조급한 사람은 술박 가야 술박은 일이 끌리고 절이 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로 읽어요 올략 거학이라 오련이 거학 큰 산과 같다 이거죠 거긴 해석이 잘 안되겠어요 제가 확인해 주세요 무창 혼돈하고 착자는 뚫을 착자지요 자꾸 그 말 꼬리를 잡고 왜 그랬지 니가 그랬지 저게 그랬지 시비를 따지면서 파고들은 가는 것이 착이에요 그러다 보면 혼돈하잖아요 혼돈스럽게 파고들지 말고 무찬 술박 하라 술박한 것을 해치지 말아라 술박은 본래의 선한 마음 그것은 해치지 말아 이거죠 괜히 자꾸 옳다 그러다 따지다 보면 내가 점점 화가 나고 분안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심으로 돌아올 수도 없다는 거죠 사지 사짐을 촉하고 일이 다다를 때 촉촉 촉 피지 말고 사과 당각하라 일이 지나고 나면 마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일이 닥쳤을 때 그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이치상으로 그런지 따지면서 서서히 녹여내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물하자는 피차지 형냐여 시비자는 흰옷이 원해라 물과 아 저 사람과 나라는 것은 피차의 형체고 시야 비야 즉 옳고 그름은 흰옷 기뻐하고 성질난 것의 근원이 된다 부곡 부륙이 백하고 무르쳐 고니세는 목욕시키지 않아도 희곡 오 슬검이 흑하나니 까마귀는 검은칠을 하지 않아도 겁나니 흑백 지질은 고유 자연이니 흑백의 본질은 참으로 자연스러움이 인 것이니 지 자연이 불강어 분변 즉 그 자연스러움을 알아차려서 억지로 분별하지 않으면 시비 하중이 줄이며 시비가 어디로부터 나오겠으며 견아 여물이 나와 저 사람은 같다라고 보아서 나 내 마음이 그러면 저 사람 마음도 그렇겠지 이렇게 보는거지요 불강어 아 불편어 사기는 사사롭게 사사로운 자기에게 치우치지 않는다면 시차하유의 형일이요 저와 이가 무엇으로 말미암화 형체가 드러나겠는가 시비무변하고 시냐 비를 분별하지 않고 피차무관이면 피차간에 감격이 벌어지지 않으면 즉 분한부유의 생일이다 분한은 말미암화 생길 바가 없을 것이다 수연이나 허정 두료제 상의로다 그러나 허정불유한 사람이라야 거기에 해당실 거다 법류혈기 무릇 혈기를 가린 니가 막불류 분즉 분을 갖지 않은 니가 없은즉 분이 능취하고 분을 내게 되면 분이 난다 하더라도 능취 능히 그 분을 꺾고 한이 능어기니 한이 있다 하더라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니 칼이 현내려다 억제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노라 부어 투서 부중적 종괄 용략하고 무릇 쥐를 잡으려다가 쥐를 잡지 못하게 되면 한달 내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고 힘은 불거적 중석 불매 하나니 모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못하게 되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나니 심류 소격에 마음에 부딪히는 바 마음에 요동치는 바 마음에 격분시키는 바를 툼해 겸연 불평대는 겸연스럽게 마음의 평정을 잡지 못하는 이는 인정지 상가라 인정의 상이다 연이 종지 불개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풀어제낀 채 경계하지 않고 절지 불력짓 절제하되 힘쓰지 않으면 상화 해정하야 화의 상처를 입고 발음을 헤쳐서 도원 속화의 원망을 도두고 화를 불러들여 폐신 천회로다 몸을 망치는데 빠르게 될 것이다 부호 천지는 이 용재 위덕하고 무릇 저 하늘과 땅은 용납하고 실어주는 것으로써 덕을 삼고 군자는 이 관유 위강하니 군자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것으로써 강함을 삼나니 천지지간에 함을 불리며 천지사회에 어떤 불체인들 잊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어떤 물건이 잊지 않겠으며 선선 우악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해서 병력이 불쌍패하니 함께 길러주면서 서로 어긋나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다 명유수 불견하고 아무리 박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는 바를 두고 총유수 불견하며 아무리 귀가 박다 하더라도 듣지 못한 바를 두며 사유수 당구라며 일을 하다보면 마땅히 굽힐 바가 있고 굽힐 바를 두어야 하고 거 대덕 사 소과자는 대덕을 틀어서 쓰고 작은 잘못은 용서해 주는 것은 군자지야라 군자의 의리이다 시로 산수 장기라고 이렇기 때문에 산수에는 질병을 가지고 있고 천택 나부하며 저 냇물이나 연못 같은 데서는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이 있고 근유니카라니 귀하고 귀한 저 구슬이라 하더라도 하자 티가 티를 숨기고 있나니 군자 미상불 이 함용 이덕이 분한 위협하야 군자가 일찍이 함용으로서 덕을 삼으면서도 분한을 끼고 있게 디니 역관 왕고 성패 지적하면 역력히 지나간 성패의 흔적을 관찰해보면 입을 유자라 이로 말미암지 아닌 것이 없도다 시골어 선진이 면주 부적이 진육하고 이러므로 선진이란 사람이 투구를 벗어던진 채 적과 대항을 하면서도 진나라의 욕을 먹였고 형가 비수 정수이 연약하며 형가라는 사람은 비수를 적에게 드러내면서 연나라가 약해졌으며 인생이 구로연파에 조강하고 그 반대로 인상현은 연파한테 굽히면서 굽혔지만 조나라는 강성해졌고 장량이 남미여 비교이 한창이로다 장량이란 사람이 비교라는 다리에서 신발을 갖다가 바쳤지만 한나라는 창성하게 되었도다 부 불 이거 욕이 얘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때에 맞게 처신을 하라 그 말이죠 부 불분어 상정지 소분하여 상정의 성질나는 바에 성질을 내지 않아서 이인 위강자는 인내로서 강함을 삼는 사람은 강 막대연 이어 이보다 더 강할 수는 먹고 불 불 일 조지 않아야 하루아침에 성질나는 것을 이기지 못해서 망신 육국하여 자기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욕뛰게 해서 심불 죽이자는 마음의 죽이 마음의 키를 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약 막심원 이로다 약하기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도다 그러므로 유능재강하고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이 밑에 있는 강자는 부드러운 것에 반대여 단단한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약능재강이라 약한 이가 강한 이를 제어할 수 있도다 부 유 한지심이 바로 사색자는 무릇 남을 한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색사에 즉 안색이라든지 말투에 표출하는 사람은 불가원진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고인 요로 내 사람이 말을 하되 희소지노 웃으면서 성내는 것이 심어 열제라 하니 울그락불그락 찢어진 눈초리로 화를 낼 때보다 심하다라고 했으니 사은이 신으로다 이 말씀이 참으로 그렇다 연기나 제소원자는 그러나 원하는 바를 두려고 본다면 분한 지레에 서 이리 쳐라야 분한이 찾아올 적에 천천히 이치로서 살펴서 용의 소진이 융납 하면서 그것을 속 사라지게 할 것이니 여해 지여 수은 이로다 마치 바닷물에 저 물이 들어오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할 뿐 이로다 덕이는 누르와야 덕스러운 사람은 누 누가 없어서 평약 추수하고 평정신이 마치 추수와 같고 조자 술박하야 조급한 사람은 술박해서 일이 끌리고 저리 끌리고 이익에 유혹당하고 가난의 핍박을 당하는 것이 술박이에요 술박해서 오략 거 악 이라 오려니 저 큰 산과 같다 해야죠 무책 혼돈하고 혼돈한데 자꾸 파고들지 말고 무책 순박하라 순박한 본심을 해치지 말아라 사짐을 축하고 일이 이를 때 저촉되지 말고 사과 방각하라 그때 부딪히지 말고 일이 지나고 나면 마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라자는 피차지형야오 시비자는 희노지원 야랍 후콕풀 육이 백하고 오풀검이 흑하나니에 흑백지 지른 고유 자연인인 지기 자연이 불가 높은 견제 시비 다종이 추리며 견아 여물이 불편 어사 기제 피차이 하유 이형 이리오 시비 시비 무변 다고 피차 무관 즉 분한 부유 이생 이리오 수연 이나 허정 풀류 제상 이루다 범 범유 혈기 막불 유분 즉 분인은 죄하고 한인은 어기니에 억한이 현으로다 부투서 불중 즉 종을 육약하고 비문 불거 즉 충서 불매 하나님 심유소 격의 겸연 불편 자는 인정지 삼가람 연이 종지 불개 하고 철지 불륙 즉 상파 해정 가야 도원 소 과이 배신 천 의로다 부천지는 이 용재 위덕 하고 군자는 이 관여 위강하니 천지 직안에 함을 불류며 선선 우아 가야 병육이 불상 태하니 천지 도야람 명유소 불견 하고 총유소 불문 하며 사유소 당굴 하고 겉에 더 사소가 전인 군자 지을 야람 시로 산수 장질 하고 천택 나보 하며 근윤이 가나 니에 개군자의 미상불 이 함용 위덕 이에 큰 한 위협 하나님 역관 왕고 성패 지적 하면 이 풀류 자라 시골 선진이 연주 부적이 진욕 하고 번갈 피수 정수 이 연약 하면 인생이 굴어 연파이 조간 하고 장량이 남미야 비교이 한창이로다 풋풀 풋 풋어 성정지 소분 나야 인비 강자는 간박 태연 이어 불승 일조 지 한나 야 망신 욕 국하 야 심불 죽이자 는 아 여기를 해석을 아까도 잘못했네요 마음이 기운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 맹자 호연직 입장에 마음이 마음은 장수고 기운은 출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봐야되네요 약막시머니람 고로왈 유능 재강하고 약능 재강이라 부유한 인지심이 이에 바로 사색자는 불가온 진이에 고인 유언 후니에 이소 지노이 심어 열제라 하니에 사언 이신 이루다 연인 연인 하체 소원 제 분한 지대에 서 이리 잘하여 용이 소지니 여해 지여 순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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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돈하고 무장 순박하라 사짐을 족하면 사가 당각하리라 이렇게 해보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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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다